아 브라질... 내가 왔네 중남미 쪽에서 브라질?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니까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어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 저는 27살이에요. 브라질이예요, 칼리포인이예요. 저는 산타 바바라 도에스트에서 아, 사은파워 브라질이예요. 굉장히 미인이시다. 진짜 미인이시다. 너무 예쁘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브라질이예요. 우와, 선생님이래. 저는 학생들은 학생들과 아우티즘과 아우티즘을 담가를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학생들과 학생들과 아우티즘을 담가를 했을 때 저는 학생들과 7년 동안 학생들과 아우티즘을 담가를 했을 때 진짜 대단한 일 하시네. 귀여워. 귀여워. 제가 세호가 팬이에요. 제가 세호가 팬이에요. 진짜? 왜 세호빠를... 바로 줍니다. 저 분이 월드 좋다. 그런데 그 분이 세호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됐어요. 9년이 됐어요. 9년이 됐어요. 첫째는 호잉 롤메이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제 가장 좋아하는 쇼입니다. 제가 모든 게 공연을 보냈어요. 모든 게 공연을 보냈어요. 입가에 미소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 비트코인의 세호빠를 어떻게 할까요? 세호빠를 비트코인의 세호가? 얄궂은 질문을 또 이렇게... 아, 이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아, 이거는... 세호. 대박! 좋아. 네.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왜냐하면 룸메이트의 이동훈 씨가 나왔거든요. 세호. You keep going with 세호. 진짜? 이 두 분이 만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우리도 많아요. 긴장을 놓치지 마자고. 그래 왜 왜? I thought I'd like to steal the best. 진짜 최우예요? He was a safe place, I think. I miss my parents a lot. I miss my family. I miss my friends from Brazil. It's hard sometimes. It's really hard. I like his sense of humor and how comfortable he makes people feel around him. 어 이건 감동이다 진짜 시우는? 정말 한국에 왔을까? 그리고 세호가? 시우는? 정말? 정말? 이상심이에요 III she 써서 나는 정말 아는거에요 나에게 더 가지는 못하고 제호 그리고 제호 나는 부인해 그리고 안나오를 만드hi 멈 encore 깜짝이야 내가 정말 믿을 때 도가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동적이야. 우리 새 오빠 23년의 연예계 활동이 헛되지 않을 만큼 너무 잘 살았네. 보상받는 느낌이다. 진짜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나라에서 올 것 같아요? 몇 시간 걸려요?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직항이 없으니까.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직항이 없다고 하면 뭐 저는 중남미 쪽에서도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형 거기 팬이 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하네. 거기 있을까요? 사실 이분의 그쪽이 브라질이에요. 아 진짜? 브라질? 아 브라질. 내가 왔네. 중남미 쪽에서. 브라질? 아 네 팬이 있을 거예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봤나요 그 친구가? 세호 오빠는 의심하고 있어. 안 믿어 안 믿어. 진짜 미안한 게 제작전에 계속 의심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의심 된 건가? 그러니까 한국에 사셨던 분도 아니고. 지금 거주한 분도 아니고. 신기해서 그래. 글쎄 신기해서 그래. 너무 신기해서 그래. 아 너무 궁금하다 브라질에서. 단독 팬미팅을. 네 팬미팅은 해본 적이 없고. 아 진짜? 제가 팬미팅 사회는 많이 봤죠. 예전에. 그리고 뭐 나랑은 당연히 다른 영역이지만. 누군가가 팬분들의 환호를 받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팬미팅에서 내가 이렇게 사회를 볼 때. 아 이 사람 참 행복하겠다. 참 그렇게 부럽기도 했어요. 진짜 내가 뭐라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까. 이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거야? 진심이 느껴져. 감동이야. 어 진짜 문자가 왔네. 등이 찢어져서 꿰맸다고? 이게 꽤 큰 부상인데? 링크 크게 다쳤는데요? 욕실에서 넘어졌어. 저렇게 다친 거면 어떻게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치셨어. 아프잖아. 이거 어떻게 왔어? 아프잖아. 감동이다. 우와. 왜 이렇게 아픈데 참고 비행기를 타고 온 거야? 왜 이렇게 아픈데 참고 비행기를 타고 온 거야? OK. I think it's really fine. I'm super sorry about it. I'm super sorry about it. No, no, no. We don't have to be sorry. We need to change the fight and all of that. We're super sorry. No, we shouldn't be. We're just really concerned about. I'm so sad because we're doing such a bad stage right now. I'm going to meet him. 조금 일찍 도착하셨어요. 아, 도착하셨어요? 아,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야 되나? 아, 뭐 그거에 언제든 바꾸면 되는 건데. 와, 본인도 엄청 놀랐겠다. 엄청 오래 해줘야 돼. 형을 심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 나야 뭐. 나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모시러 가면 돼요, 그분은? 그래서 공항 내에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쉬고 체크아웃하고 나올 거예요. 오빠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어, 많이 놀랐죠. 팬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 맞아, 맞아. 일단 좀 많이 놀라긴 했죠. 많이 놀랐죠? 네, 다쳤다고 하니까. 어떡해. 아, 큰일이네. 근데 만남 하루 전날에 다친 거 진짜 약간 마음 아팠겠다. 어떡해. 어떡해. 놀랬겠다, 저거. 놀라지. 난 너무 걱정될 것 같아. 그렇지. 뭘 꺼내는 거지? 저기, 저... 뭘 꺼내는 거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 아, 웰컴 투! 넹컴 투! 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팬스맛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아, 이거 떨리네. 나탈리아도 그날을 기다렸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날을 기다렸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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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나? 왔네 넷!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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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가 진짜 훅훅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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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성빈 씨는 저희 여태까지 대방상고라 했을 때 뭔지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알고 계세요 대방상고 상고 상고싶으세요 와우 I'm so surprised you say to me 대방상고 대방상고 But I I was gonna say as soon as I see you But I forgot I was like 대방상고 오빠 입이 귀에 걸렸어 So nice to meet you Uh, please give me Oh shit Oh, 내노 내노 Oh, thank you, thank you Oh Okay? Okay, thank you Wow, today is so hot First we're wearing the jacket Aren't you feeling hot with this jacket? Yeah, but today is we are the first time that I prepared the jacket 처음 만나니까 힘 좀 줬대 And then watch too? Yeah, watch too Yeah, watch too Yeah, still Oh, 진짜 뭐야? 진짜 오빠 저거 엄청 비싼색 아니, 내 스타일이야 아니, 전자상에 다 튀어나와 아니,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에요 오빠는 초조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나탈리한테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Okay, let's go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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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to eat Can I call you Seho? Is it you still call Seho? Yeah, what do you want to say? Everything is okay I will call you Na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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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bastian okay Sebastian Joseph okay 아니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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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베지? 캐베지? 진짜 놀랐어 아, 캐베지? 진짜 놀랐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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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헤어스타일도 아는 정도면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머, 어머, 어머 그러네, 브라질 새우 위키네 남창희? 남창희? 아, 이거 알고 있는 남창희 내 최애 친구 새우의 최애 친구 저걸 어떻게 알지? 조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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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희로 안다고? 아직 부족한 나게 질 조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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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희 외국분이 저 남짓에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생소해. 외국분이 남창이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국내분들도 그게 뭐 와 뭐 저 남짓에 해가지고 막.